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9주차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OP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번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6에서 개발할 경우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첫 번째 대답으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엔 두 번째 대답으로 OOP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 만들어 놓은 코드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고 싶다.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 온 코드를 재사용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라는 게 사실 이번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능별로 나누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함수를 배운 것과 같이 객체와 모듈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이해를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에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가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루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도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루는 방대한 양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 그 중에서 일부분 이런 개념들만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OOP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좀 짓고 넘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뭐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서 그 가장 하나하나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로그인했다, 등록했다, 수강신청을 했다, 학점을 얼마 남았다. 이런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말고 저희가 오늘 배운 OOP라는 방법은 수강신청에 관련된 주체들, 예를 들면 교수, 학생, 관리자,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의 코드화 시키는 거죠. 하나의 코드로 바꿔서 이걸 코드화 시켜서 얘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행동, 학생은 수강신청을 한다, 교수는 과목을 입력한다,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attribute라고 할 수 있는 교수가 운영하는 수강강복은 뭐다,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은 뭐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코드들을 만든 다음에 학생이 하는 일, 교수가 하는 일, 관리자가 하는 일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또 연결하는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코드들, 먼저 주체들을 만들고 그 코드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나, 오늘 저희가 바볼박스은 이번 방식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방식이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하나하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영어로는 OOP라고 흔히 부르게 되고요, 객체라는 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객체라는 건 뭐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간념 같은 거, 뭐 사랑이라든가, 사랑을 객체로 나타나지는 잘 않겠죠. 뭐 이런 간념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속성과 행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과 행동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프로그래밍 언어에 알고 있던 Variable, 변수와 또 행동은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해서 그것들을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우리가 OOP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역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장 유명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Java나 C++겠죠. 그래도 파이썬 역시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Procedure라는 특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렇게 봐도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인공지능 축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생각할 때, 객체 종류, 인공지능 축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EA Sports의 FIFA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게임의 종류에는 팀이 있고, 선수가 있고, 심판, 공 이런 것들이 객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심판 A도 있을 수도 있고, 심판 B도 있을 수도 있고, 심판 C도 있을 수도 있고, 심판 D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는 모두 동일하다. 하나의 심판은 동일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팀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 스틸러스라든가, 전남 드래곤즈라든가, 아니면 전북이라든가, 아니면 수원 삼성,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팀 명이라든가, 아니면 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정보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Attribute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팀 이름, 팀 연고지. 이거는 포항, 전남, 전북, 수원이 모두 다르지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나중에 Variable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Variable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Attribute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을 차는 행동들, 패스를 하는 행동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성용이나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정의해 놓는 걸 우리가 Action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로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걸 OP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OP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클래스와 실제 구현체인 Instance로 나누게 됩니다. 설계도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팀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팀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팀이라는 것의 여러 가지 속성이나 팀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 줍니다. 함수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 주고, 이 팀의 실제 구현체인 아까 얘기했던 전남, 전북, 수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전북, 수원, 그다음에 포항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팀이라는 것 자체는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구현하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Instance 또는 객체라고 좀 헷갈리죠. 객체라고도 부릅니다. Object 또는 Instance로 부르고요. 이게 흡사 붕어빵틀과 붕어빵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요즘에 최근에는 다양한 붕어빵 종류들이 나오죠. 그래서 붕어빵틀을 통해서 고구마 붕어빵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말차고구마, 그다음에 말차빵, 미니타이아키, 커스타드, 그다음에 크림도 들어간 붕어빵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도만 있으면 다양한 형태의 붕어빵을 만들 수 있듯이, 기본적인 클래스만 잘 정의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나 Instance 같은 거죠. 오브젝트 또는 Instance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정의된 클래스를 통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쉽게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을 OOP라고 합니다. 사실 좀 딴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분들도 있겠지만,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데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공간에 어떤 거의 완성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자, 의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이 이데아 공간에 있고, 실제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의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라는 공간에 있는 설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자들이 존재한다는, 뭐 다양한 의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OOP에서 클래스와 오브젝트 또는 클래스와 Instance의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동의하실 수도, 안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념들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세요. 잘 이해도 안 되시고, 뭐 궁어와 붕어빵 밖에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실제로 여러분께서 구현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OOP 개념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진짜 코드로 OOP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